우와! 맛있겠다. 잔치찜이야, 잔치찜. 고기 70인분 먹기입니다. 고기 70인분 먹기입니다. 오늘은 제가 혼자 가능할 것 같아서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이현입니다. 뭘 먹겠어요? 결밥으로 이거잖아요, 지금. 모델들 중에서는 꽤 잘 먹는 걸로 맛있게 먹을 자신이 있거든요. 열심히 한 번 먹기.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맛있으면 눈이 커져. 눈이 되게 커져. 될까요, 될까요, 될까요? 너무 맛있겠다. 맛있다 봐. 저희 거의 다 먹어 가는데 언제 나와요? 주관 한 명 더 부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불러야겠다, 지금. 잠깐만요. 저 찬스 쓸게요. 어휴, 이거 뭐예요? 얘도 왜? 사나이 너무 흔하게 웃고 계신 거 아니에요?